알비온 세계 최초 이벤트 오픈하자마자 먹고 키운 봄 솜꼬리 토끼 공개합니다 누가요? 어제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봄 보물상자에서 먹은 토끼 새끼 10%라는데 과연 아래도 수컷 암컷이 있나 봅니다 먹이는 초콜릿 500개 21시간 걸려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유토끼야 너무너무 귀엽고 이쁩니다 그럼 유토끼야 살것으로 만들러 출발 현재 추정가치는 0원 필요한건 가죽 20장 가죽비용 684K 마구 제작자에게 가서 제작 완성 그럼 타보겠습니다 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달릴 때마다 뀨! 소리를 내네요 제작장인 유도미 탈컷 HP는 797 질주시 132% 깡총 스킬 깡총 스킬은 3번 가능하며 군중제어 효과까지 있습니다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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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